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시골 간식은 뭐냐? 바로 감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마시는 아궁이 감자의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자는 말이죠. 이 아궁이에다 먹어야 그 진짜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아궁이에다가 저기 불 안에다가 구워 먹었을텐데 여기에다 구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호일을 쏴줘야겠죠. 호일을 쏴줘야 하고요. 이게 호일을 쏴주는 이유는 저기 아궁이에 들어갔을 때 감자가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까지 다 익으려면. 그래서 엄청나게 주옥만한 감자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 6개를 오늘 준비해왔고요. 짜잔 요즘 핵감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자로 한번 요리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단단해. 자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도 제가 한번 싸준 다음에 여기 아궁이에다가 한번 제가 부어서 소금하고 맛있는 설탕을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골 간식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오예 하나. 사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쉽죠? 빠르죠? 요거지. 감자. 이제 여기 아궁이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주고 어떻게 하냐?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한 10분, 20분. 요정도면 맛있는 감자가 익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넣어볼게요. 맛있는 감자 구이를 만들어. 맛있는 아궁이 구이를 만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넣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넣어주면 돼요. 여기도 요렇게. 어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요렇게. 아 연기. 아씨. 일단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 보면 감자가 보이죠? 감자. 어. 요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기다렸던 먹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잉? 감자가 익을 동안 우리 멍뭉이들 뭐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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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봐요. 멍뭉. 멍뭉. 이리와 이리로. 멍뭉. 이리로 와. 안되겠습니다. 닭고기로 한번 유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뭉. 닭고기. 닭고기. 멍뭉. 요기 요기. 맛있어? 닭고기 닭고기. 저희 아버님이 집입니다. 아버님. 아빠. 네. 지금 벌 깨우고 계십니다. 벌. 지금 옆에 벌이 엄청 날아다녀요. 지금. 여기 붙어있는 게 다 벌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붙어있는 게 지금 다 벌입니다. 쏘일 것 같은데? 자 벌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 가까이 못 가겠어. 가까이 못 가겠어. 감자가 다 익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일단 감자가 다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콕 찔러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콕콕콕 찔러볼게요. 자 우리 감자 가운데 있던 요소. 어우 뜨거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뜨거워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감자. 우와. 보여요? 반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우와. 이게 감자입니다. 여러분들 아궁이 감자는 요렇게 익어요. 겉에는 이렇게 완전 타보이지만. 안에는 뽀얗게 다 익었다. 냄새 맡아줄게요. 어우. 어우 스멜. 아 굿. 음. 음. 대박이야. 아 안 됐다. 진짜 소금 찍어 먹어볼게요. 소금. 소금. 어. 빠지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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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잘라내야겠다. 됐다. 자 다시. 살짝만 해서. 하. 하. 와 너무 맛있어 아 대박인데 자 여기 설탕 제가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설탕 설탕 와 대박이야 설탕 자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머스타드 소스 신세계인데 와 대박이야 야 이거 소금하고 설탕보다 더 맛있는데 머스타드 소스가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머스타드 소스 진짜 대박인데 아 뜨거 와 대박이야 칠리 소스 갑니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이번에는 소금하고 설탕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설탕 소금 이렇게 찍고 설탕 아 설탕 설탕 찍었어요 설탕 여기서 진짜 제일 맛있는건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머스타드 소스 머스타드 소스 와 와 와 와 와 야 머스타드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와 와 와 오늘 이리티비가 아궁이 감자구이를 먹어봤고 소스도 4종류 정도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금 설탕 스위트 칠리 소스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를 먹어봤는데 역시 머스타드 소스가 대박 맛있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아궁이에다가 이 감자구이를 해먹으면 꼭 머스타드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구요 앞으로도 짬이 하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